없어서 못 파는 러시아 대게 선어자숙 오늘 실시간 카톡 주문하시면 1천원 더 할인 오늘 같이 카톡 주문시 일당 1천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평소 왕대게를 드시고 싶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한정 물량 200가 전부라서 필요하신 고객분께서는 서둘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 유통입니다 선어자숙 왕대게 한정 물량 딱 200가지만 3월 3일 금요일 또는 4일 토요일 수령하실 수 있게 보내드립니다 단 늦으면 무조건 품절됩니다 평소보다 선어 품질이 좋다는 건 안 비밀 항상 목 금요일은 가장 주문이 많기 때문에 조기 품절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고객분께서는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처럼 조기 품절 뒤에 문의 주시면 저희도 보내드리지 못해 속상합니다 3월 3일 금요일 도착하는 오늘의 특가 순삭특가 1번 재구매일이 없어서 못 파는 선어자숙 왕대게 리뷰특가 일당 36,900원에서 3,000원 할인하여 33,900원 2마리 총 2.5kg에서 3kg 왕대 사이즈 4마리 총 5kg에서 6kg 왕대 사이즈 이외에 다른 키로수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초간단 실시간 카톡으로 주문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물량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실시간 주문 부탁드립니다 동해수산 유통 순삭특가 상세 보기는 하단의 링크 또는 본문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동해수산 유통 순삭특가 상세 보기 때문에